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AI로 만든 이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러시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뭐 엣지나 이제 그런 플랫폼에다가 이미지를 제작해서 올리실 수도 있고 티셔츠 위에다가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모자에다가 프린트를 하든 뭐 여러가지 너무 할 수 있는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AI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이트는 artspace.ai 라는 사이트에요 클릭을 해서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프럼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텍스트를 집어 넣으면 내 텍스트를 보고 AI가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사이트들은 되게 비슷해요 오른쪽 왼쪽 아니면 위쪽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길 원하냐 어떤 식의 이미지를 가족을 원하냐 만들어 주길 원하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두번째는 솔직히 제가 안 써봤어요 자 저는 이 artspace 원래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하고 cd 이미지 이것도 어느 사이트를 가든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AI한테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줘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이즈가 1대1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대3, 3대2, 16대9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크게 그냥 1대1로 선택을 하고 사이즈는 2048 픽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한 1000 픽셀 정도 제공을 하는데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2000 픽셀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새로운 기능인데 나왔더라고요 얼굴을 조금 퀄리티 좋아 보이게 이렇게 좀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프롬트에다가 막 마음대로 막 적어서 하면 이미지 진짜 이상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갤러리를 가셔서요 갤러리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그 안에 프롬트 뭘 썼는지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긴 한데 이렇게 짧게 쓰시면 솔직히 정말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이거 이 프롬트 이 텍스트를 전부 다 카피를 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여기 집어 넣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몇 초 정도 지나면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지금 몇 초 만에 이미지가 툭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눈 감고 있는 남자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뭐가 또 좀 더 생각이 난다 하면 여기에 또 뭘 따르게 적으셔도 되고 이 이미지를 파시는 것도 되고요 특히 아도비 스탁 이미지 그런 데에다가 이미지를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 무료 이미지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스플래시 같은데 거기에 그 사이트에 충족하는 그 사이즈하고 뭐 포맷이라든가 그런 걸 맞춰서 그쪽에 올려서 무료로 사람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료로 내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그분들은 의무로 무조건은 아니지만 의무로 내 사이트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무료로 트래픽을 만드는 거죠 내 사이트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르든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티셔츠 위에다 프린트를 하든 아니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파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건 좀 사람 얼굴 나오고 뭔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다른 이미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있으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포토샵에 들어가서 사이즈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2000 픽셀이라고 나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 이미지로 내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내 컴퓨터에 다운이 됩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2052 픽셀이 나왔어요 만약에 디지털을 만약에 파신다고 하면 한 6000 픽셀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DPI를 300으로 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AI에서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 때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건 눈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우선 저는 이거를 지금 6000 픽셀로 눌려놨고요 그리고 300 DPI로 만들어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후작업을 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파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보시다 보면 그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들도 건지기도 해요 AI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때 크레딧으로 이용을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알트 스페이스 이 사이트는 베타로 지금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크레딧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계속 무제한으로 다운을 받고 이런 사이트가 아니라 크레딧으로 하루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내가 어떤 이미지를 다운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상한 이미지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운을 받아서 사이즈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내 사이트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랜덤으로 찾은 엣지에서 찾은 스토어인데요 꽝키뷰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디지털 알트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인데 봐도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라는 게 좀 확 티가 나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가격은 2불 99전 정도 받고 있고 사이즈는 20인치로 이렇게 팔고 계시고 그리고 디지털 제품이기 때문에 뭐 리턴은 안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20인치까지 프린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파일 레졸루션에 3584 픽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NG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올리면 한두 개만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이분 사이트 여기에 들어가도 668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신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계속해서 올리셔야 돼요 엣지가 좋은 점 하나가 리스트에 들어가면 디지털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품을 구매를 하면 저는 곧바로 이 디지털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셀러인 이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미지를 제작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작업하면 패스 인컴이 되는 거죠 비록 가격이 낮긴 하더라도 엣지에다가 줘야 되는 그런 피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리스트를 올릴 때마다 제품당 이렇게 리스트당 40센트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엣지해서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엣지는 그냥 그 중에 플랫폼 중에 하나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도 돼요 이미지를 제작을 하셔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프린트를 하셔서 그렇게 올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AI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AI 이런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프로핏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트래픽을 만드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AI로 그림을 그린 이 사이트를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베타 버전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좀 AI가 만든 것 중에서 특히 손가락이라든가 눈 이런 데가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이제 그런 거는 만약에 포토샵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사용하실 수 있으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자른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파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